아 근데 이거 내가 이겨도 되는거냐? 내가 져야 이게 맞는건데 원래? 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어 쇼메이커다 아... 씨... 아 나 1킬 먹은거 부담스던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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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우 럭스에서 쓰는 판단은 어땠어? 1만 할거같은데 버스에서 쓰는 판단은 親 많으려고 닥떡찍닥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교수님 펌연태 기원 200개 드릴게요 김오띠 근데 이거 처음에 내가 퍼블 먹어가지고 도란반지 하나 사가지고 빡부시 할 수 있는게 너무 컸어 라인은 원래 1팀 먹고 시작하면 아 김오띠 아 내 킬인데 이거 까비 존나 무섭다 존나 무섭다 존나 무섭다 나이스 소시 이건 아니죠? 전체 채팅으로 미글챙 쓰면 100개 고모기 아 ㅈ됐다 이거 여기 숨어있다 카타 어딨어? 좋아요 뭘 존나 잘해요 이런판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판이야 이런건 진짜 잘하는거 아니야 당연히 해야되는거야 나이스 아스트라비야 쿨롱버스 이대체로 게임이 되었구요 뭐 월드컵 하자 어디서 합니까? 최고한 동물 월드컵 흰머리 독수리하고 마운틴 고릴라 이건 독수리가 안싸워주는 구조야 이거는 근데 만약에 한정된 공간에서 싸운다? 고릴라가 그냥 날개 다 찢어버릴거 같아 기린하고 벵보루야 이게 근데 여러분들 기린이 있잖아요 뒷발차기 팍팍팍 치는거 그거 진짜 존나 아픈거 알죠? 사자들이 붙어갖고 막 이렇게 그 가죽 벗기려고 하거든? 그러면 뒷발차기만 하면 사자 그냥 원콤에 죽는 경우가 많아 기린이 존나 세 그린 아나콘다하고 침팬지 이거는 아나콘다지 근데 침팬지 지능 아이큐에 따라서 좀 달라질거 같긴 해 나무 막대기 같은거 하나 쓸지만 알면 침팬지가 이겨 근데 그냥 노멀하다고 생각했을때 아나콘다가 이겼지 근데 왜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이거 완전 공포영화에 나올 법한 비주얼인데 이거? 근데 이거 뿔 한번 찔리면 X 되겠는데? 이거 뿔 찔리면 그냥 죽겠는데? 판다가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동력이 빠르지가 않아 사슴이 그냥 맘먹고 그냥 탁 박아버리면 내가 봤을때 한방콤보 가능해 자이언트 일런드하고 남한 코끼리 물건 물건은 진짜 받아 안쓰면 그냥 X밥이에요 자이언트 일런드가 X바를 것 같아 블랙맘바에다가 하마가 근데 여러분들 진짜 X나 센 생물인거 알죠? 내가 알기로 그 동물중에 한 그 소타 말이 들어 하마가 그 이빨 이거 뭐라고 하지? 이빨인? 이빨 악력이라고 하나? 그 힘이 X나 세가지고 여기 그냥 다 한 방에 다 잘려요 진짜 그리고 이게 블랙맘바가 되게 운좋게 한번 잘 물어도 이게 가죽이 두께가 X나 두꺼워 하마가 이게 가죽이 다른 그 동물들 가죽이랑 달라 그래갖고 못들어 어차피 독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야 침투할거면 눈깔 쪽을 팍 쪽 빨아야되는데 눈깔 쪽 여기도 조금 해갖고 빨기도 힘들고 그건 하마가 그냥 X발라 뭐야? 울버린이라는 내가 있어? 울버린 실제 크게 한번 보자 울버린 아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하네 이런네 이거 어떻게 이겨? 야생바가 X바른다 나이라고 대 개코 원숭이 원숭이뻐큐 라텔 VS 북극곰 이거는 근데 북극곰이 그냥 찢어발겨요 그냥 북극곰 이거 한번 하면은 다 뒤지는거 알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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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면 얘 가죽 여기서부터 머리부터 그냥 똥고까지 가죽 다 벗겨져 진짜로 자이언트 멧돼지 와 이거 X나 어렵다 멧돼지 근데 하마가 더 쎄것 같긴 하다 마운틴 고릴라 이거는 고릴라가 그냥 X발라 쿵쾅쿵쾅한 다음에 슈욱 팍 이렇게 날려버린다 고릴라 인정? 아나콘다 브이오 흑곰? 이거는 흑곰이지 얘가 진짜 X나 쎄거든 얘가 야 이건 좀 약해보이는데? 잠깐만 저거 맞아?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흑곰 얘 이거 맞아? 이거 왜 이렇게 약해보이냐? 아니 루프타고 있는데? 어 이거야 흑곰 이런게 흑곰이지 이 흑곰이랑 싸우면 얘 못이기겠다 야생마 VS 기린 이건 기린이에요 얘도 뒷발차기 공격이 주무기고 얘도 주툭기가 뒷발차기 공격인데 기린이 내가 봤을때 파워가 5배 6배 됐어요 최소 기린이 X발라 나이라거 VS 북극곰 이건 곰이지 고릴라 VS 하마 아니 여러분들 고릴라가 이렇게 옆구리나 밑에서 이렇게 어퍼컥 하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장기 이렇게 팍 때리면은 이길만 하지 않냐? 길이 안박힌다고? 무기 쓰는거 아닌 이상 고릴라가 X발라 하마가 최고 이게 여러분들 북극곰이 얘도 그 손톱이 세잖아요 손톱으로 이렇게 길이 이렇게 하면은 저 가죽 찢길까? 음.. 이거는 북극곰이 내가 봤을때 이겨 하마 VS 흑곰? 이건 닭하마고 하마 VS 북극곰 남았네? 이거 근데 하마가 X발랄 것 같은데 북극곰으로도 이거 안찍혀 이거 넘.. 이게 AD 10카운터거든 하마가? 근데 지금 다 AD들이야 AP 동물 있어야 했는데 AP 동물 안나오고서 힘들어요 이거 인정? 하마가 최고야 내가 봤을때 답 없어 이거 AP로 조져야돼 당연히 아니 하고 하지 아래 먹어도 2렙이라 야무지게 먹고 갑니다 아 시발 존나 빨리 가네 다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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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잘못 때렸네 아 왜 그래 오늘 나를 렙차나 아 존나 아깝다 진짜 죽었다 아 렉사이 잡고 다 살아나는건데 아 이걸 막다먹는다 와 그 와중에 갈성생 혼자서 304에요 눈물난다 눈물나 갈성생 갈성생 들어가시고 용호 윤룡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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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유캐 유캐다 고충한데 아 반 이기면 간다 렙차가 고충 okay we were all right staying up